네, 매일매일이 최근 구근입니다. 편집한 전화 좀 주세요. 매일매일이 행복해요. 아, 저번에는 어떤 아줌마가 힘들게 하고, 오늘은. 10 배달, 50 배달, 50 배달. 5 배달, 60 배달, 55 배달, 51 배달, 81 배달, 83 배달. 5 배달과ter, 20 배달이 있는거에요. 0 배달과ter, 49 배달을ty. 8 배달과ter, 50 배달의 상자 1 배달과ter, 10 배달과ter, 11 배달과ter, 50 배달과ter, 20 배달과ter, 11 배달의 상자 1 배달과ter, 25 배달과ter, 위협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을 불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복가격을 맡고 있는 거고요.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해 없이 그냥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경찰이 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저희가 저렇게 해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제 경찰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죠? 어차피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릴게요. 자 이놈 올라가자 하나 한! 한! 오케이. 혼자 몇 개 가볼게요. 시작! 승호야 경찰에서 문자 왔는데 출소... 출동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대. 음... 네 일단 저희끼리 공연 진행할게요. 네 썸맼한테 말했어요. 역시, 하탑 마azi사. 5시간 걸리네요. 역시 끝나나요? 시연이 많이 없어서 네 일단 저기는... 근데 잡아 둘거고 네 저희끼리 거기는 해야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